아시죠? 이 빚집 딸내미 안 좋은 일 생긴 거. 저 가방 전말에 팔아뜬 것 같아서. 귀찮게 하지 마세요. 뭐야.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. 수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지? 숙독세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? 내면 되잖아요. 백이호. 백이호. 아저씨도 아신 거죠? 여기 백이호 큰 남자. 네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나 있냐? 아 백이호 씨. 뭐야. 이 손 절대 놓치면 안 돼. 수현아. 수현아. 어? 우리 수현이가 왜 해요? 그럼 이따가 이따가. 우리 수현이가 왜 해요?